5. 종료 5. 저녁 5. 주인공 7. 배에다 면 뱃살 빨려들어가요? 아니 이런 것만 들이 땡기는게 아니고 구황도 아니고 5. 당기는 것도 되는지? 3. 당기는 것이 됩니다. 3. 당기는 것이 되면 생강이 나요 3. 환자가 당기면 먹은 것을 다 투하하게? 2. 너 중퇴를 하겠어 아 진구가 요번 연기는 정말 레전드가 나온 것 같아. 심박수까지 연기하는 건 진짜 쉽지 않지. 네 그 박동 소리 맞춰서 엠브 짠 거 알지? 진짜 짜증나요. 좌회전 후회전 정확히 맞추네. 이런 물건이 어? 파도건 같은 물건이 어디서 나온 거지? 아우 진구는 거물 거물. 진구는 최고의 환자 연기를 요구를 했습니다.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있겠지? 이렇게 이렇게 갖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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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길어져. 사랑과 여기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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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커드. 얼마나 제일 수업 됐어. 사춘기 딸이 만든다고. 엄마 아빠 꼭 좀 밥 먹어. 왜 이분도 있어? 우리 딸 일어났어? 나와 아침 먹어. 이렇게? 오빠 우리 딸이에요. 수아. 눈에 넣어도 안 넣으면 된다. 안 넣어서. 아프지? 눈인데. 밥 먹었어 수아? 밥은 안 먹었어? 아 딸 키워내신 적은 모르겠어. 나는 딸 못 키울 거야. 오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? 내가 너무 좋아해서. 애지중지하느라고. 그럴 것 같아. 어디야? 왜 안 좋아? 왜 안 있어? 그럴까 봐 싫어. 뜯는 것도 없어. 어 수아 일어났어? 나와 아침 먹어. 얼른아 수아야. 그거 둘이 더 떠야 돼? 응. 아니 하나는. 하나는 두 개? 응. 가. 이런 느낌인데. 지금. 밥을 많이. 아 두 개 더 떠야지. 그러니까 양을 얼만큼 내야 돼? 안 쪄. 살 빼? 그만 빼려줘 봐. 자 하나 둘이 얘기하고 계시오. 하나 둘이 얘기하고 계시오. 하나 둘이 얘기하고 계시오. 아니야. 더 걸어야지. 수아 살 쪘어. 안 쪘어. 쪘어. 제가 좀 쪄야 돼. 아니 더 덜어줘야 돼. 다이어트.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돼. 어떻게 살아. 다이어트하는데 우리 수아. 아이 조그만 게 없어. 다이어트야 다이어트. 자 한 숟가락 정도. 됐어. 딱 이만큼. 뭐라 한다 이제. 큰일 났다. 내가 먹을게. 남은 거 내가 먹어. 안 먹어 이런다 이제. 짬돌이 짬돌이. 잘 달라냈어. 요리 프로 하나 나오겠는데 요리 프로. 할 수 있겠어? 네. 해보자. 최대한 해보겠습니다. 알겠어. 최대한 해보자. 할 수 있다 우리 딸. 이수아 파이팅. 잘했어 우리 딸. 자 잠깐만. 만세. 만세. 왜 이렇게 안 빠지지? 다시 한 번 해볼게. 잠깐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같이 해봐. 같이 해봐 줄거에요. 아 아파? 아아. 수아하이팅 수아하이팅 수아하이팅. 수아하이팅 수아하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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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자마 아니고 저 얘기야. 네. 안녕하십니까. 하나 둘 셋. 건막지 말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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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해. 아. 아. 아 그래 그래. 감사합니다. 어떤 거 없는가. 네 같은 걸로. 아. 그래. 아. 수고했어.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왔다. 왔어. 이따 달려가서 빡빡! 내린다. 쿵! 넘어졌어. 창문을 넘어왔어. 또 날렸어. 또 날려는데 네가 뭔가 공격을 쭉쭉을 해야 돼. 와! 발 찰고. 그렇게 되는 거야. 간단하지?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직접 가서. 와 어려워. 어려워 하지마. 한번만 더. 이거를 보면서 알려봐. 그것도 괜찮 declaring. 여기까지 하다가 , 로 가려고. 어우 너무 억울하거든. 내가 본 소범커대을 뭐라고 나는 딸도. 딸이 더 중요하지 사실. 죽어가는 사람보다. 그런데 드라마. 죽어가는 사람이 중요해. 사명감. 그러니까 나의 대본을 그대로 써놨어. 사명감 벌세스 가장의 책임감. 그래서 호철이 더 오래된 거야. 나의 딸을 구하는 훌륭한 아빠지만 남도 구해줬기 때문에 더 워낙 사람이 된거지. 사실 남 아니야. 내 후배 와이프야. 박훈 와이프라고. 엄청 친해. 어제 잘 봤다고 문자 왔어. 아 와이프 분께서 나오시니까 모니터 하셨군요 이랬어요. 비닐을 확 제끼고 들어와. 아악! 언제 무수감부까지 했냐. 야 한두 번에 봤냐? 20년을 했는데. 선수지. 손 멈추는 사인입니다. 네 이렇게 좀 봤으면 멈춰줘. 네 알겠습니다. 네. 자식을 주소와. 하나, 둘, 액션. 야! 됐다 뭐 하자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잔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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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미치고, 빼고, 미치고. 미치고가 뭐예요? 그냥. 여기 부족스러우라고 하잖아요. 아아. 아아아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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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피! 아피아피! 어피! 어피입니다. 어피아피입니다. 이미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입니다.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. 연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컷. 컷 돼요? 컷. 아 추웠다. 불 다 끊겼어.